넷 잘 지냈어..요들아? 네 자 인터뷰하러 가자 카르페 선수와 DM 선수 현재님과 즐겨라님 두 분 모시게 됐는데 학창 시절 때부터 두 분은 원래 취했나요?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하다가 잠깐 접고 오버워치를 할 때 얘가 시작한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경리점에서 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제 맥크리에 좀 두드려 맞고 아 맥크리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그때부터 이제 힌트 스킨으로 바꾼 걸로 하래요 저는 웨이 카르페이랑 D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희 둘 다 프로게이머를 하려고 하면서 닉네임을 만들려 했는데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봤던 그런 꿈꾼데 강난반 진단반으로 프로게이머가 설마 되겠어 하면서 닉네임을 맞추자 해서 카르페 DM을 선택했어요 처음 교리가 언제예요? 이 친구 마이티 AOD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BTS 스타즈에 있고 에이펙스 아마 시즌3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났어요 공부 잘하게 생겨가지고 게임이랑 좀 거리가 먼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죠? 저는 처음 봤을 때 일단 키가 커서 좀 몰랐어요 잡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저만 할 줄 알았는데 키가 커서 서로 맞붙은 적도 있나요? 에이펙스다? 없지 않나요? 아쉽게 됐네 아쉽게 된 거네요 아쉽게 된 거네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분의 끈끈한 우정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3, 2, 1 하면 같은 걸 쓰면 됩니다 정보 알겠죠? 네 첫 번째 질문 카르페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?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이미 망했어요 3, 2, 1 삼겹살 햄버거 아... 하나 틀렸네요 아쉽다 같은 곡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 DM 선수가 보너스를 받았어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사는 게 무엇일까? 오케이 자 맞춘 거 같아 3, 2, 1 고!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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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백? 아 비슷해요 컴퓨터 앤 게임 오케이 나 한국에 컴퓨터 없잖아 샀나? 있어 우리 형가가 샀어 아 컴퓨터가 원래 한국에 없었어? 네 하나 사주지 친구인데 저번에 얘기했거든요? 아 사준다고? 얘 중국에서 대회할 때 한국에 컴퓨터 없다고 해서 나 사주면 안 돼? 방송도 하자 하하하하하 자 알았어 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 DM 선수가 오버워치 영웅 한 명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실제로 누구와 보낼 것 같습니까? 카로퍼 선수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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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써주세요 자 Here we go 자 3, 2, 1 아무래도 처음 됐잖아 주케가 이제 맥크리였고 여기는 여기는 뭐야 왜? 왜 we do 외롭구나 잘하는 게 이건 이거 자 아무튼 어떠셨나요? 인터뷰 좀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 10년, 20년, 30년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로 남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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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? 밥 먹을래? 하하하하 아 우리 인사 우리 인사 함께 drive 주케 성